순천경찰서가 오래된 청사 생활을 청산하고 40여 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. 각종 치안 수요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 송하영 기자입니다. 1982년부터 4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킨 순천경찰서. 낡은 청사를 허물고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습니다. 옛 청사 인근에 들어선 신청사는 지하 1층의 지상 5층 규모. 비좁던 청사 규모가 더 커지면서 민원 서비스도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.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각 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건물 1층에 통합 민원실이 마련돼 번거로움이 해소됐습니다.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12 통합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. 파출소 출동 차량에 카메라를 달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 순간 대응 능력을 키웠습니다. 순천경찰서는 신청사 이전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치안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한층 두텁고 빠르고 또 고품격 제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증가한 소음이라든가 또 아동학대, 스토킹 범죄 등 강력사건에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 낡은 예청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시작한 순천경찰. 40년 만에 맞이한 신청사 시대의 첫걸음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.